음악 올해로 저희가 4회째 어린이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아주 특별한 세계여행이라는 주제로 중국 어린이들이 다양한 한국의 창의활동과 창의 미술을 갖고 배워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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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 매우 유명한 특색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나라와 문화의 문화가 있다면